최요한의 시사팬더 오늘도 최요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와 계십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구상의 모든 시사 새끈하게 팬다 끝까지 팬다 시사팬더 최요한입니다 비도 조금씩 계속 내리더라고요 운치가 좋습니다 비까지 오는데 스튜디오에 와주셔서 무지무지 감사드립니다 새삼스럽게 막걸리 생각이 나십니까 이런 질문하실 줄 알았는데 어젯밤에 생중계 보셨어요 문재인 대통령 평양시민들한테 연설하는 거 저도 보면서 그냥 가슴이 붕그랬는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능나도 5.1 경기장이 15만 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제 빛나는 조국이라는 집단 대체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5만 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 10만 명은 순수하게 평양 시민들이죠 북한 주민 대상으로 한국 대통령으로서의 첫 공개 대중연설이었죠 이게 그 주요 성과 평양공동선언의 주요 성과를 설명하면서 전 이 대목이 제일 가슴 뭉클했어요 우리는 5천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 막 가슴이 뜨거워졌던 그랬어요 이거 연설문 누가 썼는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생각해서 옮긴 걸 수도 있지만 누가 또 연설비서관이 썼다면 누가 썼을까 이 생각이 드는 대목이었어요 아마 이 부분이요 연설의 애초 공연 초반에 한 1, 2분 정도만 이루어질 걸로 예고가 됐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10시 26분부터 37분까지 7분이나 진행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이게 뭐 수사를 빼놓고 진심을 전달하는데 굉장히 평양시민들에게 진심 전달이 되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수시로 90도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평양시민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하긴 그거 아주 상상 못했던 장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어제 연설 중에서 저 대목도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 하는 거 마치 그냥 미국의 강경파들 들으란 듯이 참 얼마나 당당한 얘기예요 그렇죠 굉장히 당당한 이야기죠 이걸 또 색깔을 쓰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을 해야죠 사실 지금 그게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상하게 또 해석하고 이상하게 또 색깔들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백두산 날씨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두정상 백두산에 올라갔죠 지금 백두산 날씨가 이게 서울 수도권이 지금 좀 비가 오고 좀 날씨가 어두워컴컴한데 백두산 날씨가 굉장히 맑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화창하다고 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지금 10시 20분에 문재인 대통령이 백두산에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만났다고 합니다 만나서 그러니까 방법이 이제 순항국제공항에서 삼지형공항까지 비행을 타고 가서 차를 이용해서 백두산 정류선을 이동하는데 거기 장군봉 이쪽에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는데요 그렇게 올라간다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등산을 트래킹을 잘한다 하더라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못 쫓아갈 건 아닙니다 저는 어제 백두산 간다고 그러길래 문재인 대통령은 히말라야까지 간 거 아니까 잘 가려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도대체 어떻게 가려나 그 걱정 인간적으로 했는데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쪽이 아닌 우리 쪽으로 백두산 가고 싶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고 하죠 아마 그런 내용들을 북쪽도 알고 먼저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제안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남북 평양 남북 정상회담 관련된 소식은 저희가 뒤에서 두 개 코너에서 거의 반 특집식으로 뒤에서 계속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 들을게요 그 다음에는 어떤 소식 전해 주시겠어요 부동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일부 아파트 주민 커뮤니티에서 집값 담합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집값 매물을 내놓으면 자꾸 신고를 합니다 허위 매물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원하는 가격보다 낮게 책정해서 이렇게 매물을 내놓으니까 이게 바로 집값 담합인데요 이제 정부가 법을 개정해서 이런 행위에 대한 처벌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지금 정부와 지자체 경찰이 함께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부 포털사이트 부동산 관련 허위 매물 신고 건수가 2만 천여 건 한 달 사이에 3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뭔 일인지 알고 보니까 허위 아까 말씀드렸던 낮게 나오는 거를 계속 신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늘어난 거죠 특히 경기도 화성 용인 성남 서울 양천구와 송파구 여기서 신고 건수가 많다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가격 담합이 많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국토부 공정위 경찰 지자체 합동으로 현장 조사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끼리 이렇게 담합해도 이게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거예요? 아직 법이 없어요 법이 없으니까 처벌한 건데 아마 공정위에서 거래에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겁니다 걸러내는 것이고 공인중개사협회도 매물을 재가격이 내놓게 하지 못하는 거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법 개정을 통해서 시세 조정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 마련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이 이제 보완이 돼야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내일이죠 정부가 주택 공급 대상지 발표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 마련하려는 분들 관심들 아마 크실 텐데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국토부 장관 김현미 장관하고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평양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냉랭하지 않을까 아 진짜 두 사람이 다 거기 가 있고 냉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북미 협상 이상의 협상이 또 이루어질지 모르겠네 아마 거기 사이가 상황이 조금 그렇게 얘기할 상황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린벨트 해제에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제안을 했어요 서울 도심에 20곳이 넘는 유휴지를 활용하면 6만 2천 호의 구출을 공급할 수 있다 구출소부지라든지 철도 차량기지 등에 각각 2, 3천 호를 짓는 방안이 있다라고 그래서 원래 정부가 서울에 짓기로 한 5만 호를 넘는 규모다라고 역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부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유휴지 같은 자투리 땅은 제약요건이 많아서 실제 사업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 그런데 가장 큰 제약요건이 뭐냐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에요 왜냐하면 공공임대주택사업 같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주변에 땅값 떨어진다 떨어지지 않거든요 떨어진다라는 심리적인 불안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부 때도 행복주택 진행했었거든요 20만 호 공급했는데 결국은 막 주변에서 주민들이 들고 이러니까 국회의원들도 와서 브레이크 걸고 그랬어요 그래서 13만 호만 사업 승인 받게 됐고 지금 겨우 1만 6천 호 밖에 못 췄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방북 중인데 내려오면 여기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에 관련돼서 단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안 물러서면 그렇다고 해서 국토부가 김현미 장관이 직권으로 해제하고 이거 좀 무리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정부가 해제하는 규모가 따로 있고요 서울시가 해제할 수 있는 규모가 따로 있어요 30만 제곱미터인가 아마 그 위아래 나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일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정권 안에서 일방적 한쪽에서 해제와 반대하고 북한 투쟁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여론의 역풍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요 이야기가 있어야죠 네 아무튼 김현미 장관이 평양에서 뭐 막 파일 들고 다니던데 전 갑자기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퓨마가 사살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 놓고서 잘못은 사람이 했는데 왜 퓨마를 죽이느냐 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참 이거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건가 모르겠어요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 난에 동물원 자체를 폐지하자 동물원에 네 이런 얘기 나왔어요 동물이 무슨 죄냐 하긴 또 그래요 대전 5월드를 탈출했다 사살된 퓨마 이름이 뽀롱입니다 뽀롱이에요 아침 8시 반쯤 거기를 청소한 뒤에 사육사가 제대로 문을 잠그지 않았는데 퓨마가 사라진 걸 알 때까지 무려 9시간에 문이 열린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월드의 관광객이 2천 명이나 다녀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원 구경 왔다가 퓨마를 마주칠 뻔했던 거죠 2천 명이 진짜 위험하긴 위험했네요 위험했죠 그런데 퓨마는요 사람 공격을 안 한대요 그래요? 퓨마는 사람 공격을 별로 안 한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퓨마가 사람을 무서워하죠 그런데 어쨌든 퓨마를 처음 발견한 탈출한 퓨마를 발견한 마취총을 발사했는데 마취총 발사하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린대요 마취총을 들려면 그 사이에 퓨마는 달아나는 거죠 그래서 동물원은 경계를 벗어나지도 않았는데 위험하다 해서 결국은 사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동물원의 얘기인데 퓨마 입장으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그 좁은 우리에서 문이 열릴 수 있는 게 나간 거 아닙니까 나래도 나가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웃어요 박사님 진짜 난 진지하게 한 얘기인데 왜 웃어요 퓨마의 심정이 돼서 네 퓨마의 심정이 돼서 그런데 나가서 멀리 동물원 경계를 나가지 않았거든요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마취총을 쏘고 총을 쏴서 죽은 거예요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억울할 것 같아요 아까 퓨마가 오히려 사람을 무서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기 와닿아요 야성 동물도 더 무서워요 대부분의 동물들이 제일 무섭고 제일 싫은 게 아마 인간일 거예요 맞습니다 이번에 또 죽였잖아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물원 자체를 폐지하자 이런 수십 건이 올라오는데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동물원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어야죠 동물원 존치하자 그런 주장들도 있고요 하여튼 뜨겁습니다 예전부터 이 얘기는 뜨겁습니다 이 소식 듣고는 참 좀 착잡하더라고요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전에 성추행 때문에 논란 빚었던 이훈택 감독 1심에서 징역 6년 선고받았다고요 선고받았습니다 유명 인사 형사 사건 가운데 첫 실형 선고 사례입니다 6년이면 그래도 낮은 형량은 아니에요 제법 센 형량이에요 지금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의 아동 청소년 기간 취업 제안을 함께 명받았습니다 자신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 연희단 거리패 배우를 상당히 안마시키고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것인데 이 감독은 처음부터 성추행이 아니라 연기 지도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 감독이 확립한 연기법이 신체를 중시하는 거고 연기 지도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이 용인됐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부위 어떤 부위냐 그 강도가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켜야 하는 정도였던 성추행이고 상대방이 동행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판시한 겁니다 몸으로 무슨 연기법이라고 하더라도 방송에서 말하기가 쉽습니다 좀 잘못 반성 안 해서 괘씸죄도 컸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런 유명인이 재판에 있는 경우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지금 1심에서 무죄 선고받았지만 지금 다시 검찰 항소로 서울고법 형사 8부에 배당됐고요 안태근 전 검사장 현재 성추행과 인사보복 혐의 재판 중이고요 고은 시인은 최영미 시인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네 아무튼 첫 번째 실형 선고 사례니까 경종을 좀 울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에 물의를 빚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그때 증거 조작에 가담했던 국정원 전직 고위 간부 재판에 넘겨졌다고요 네 이게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하여튼 서울중앙지구 공안 2부가 이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 국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과 증거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국정원 대공수사 부국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검찰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모 전 국장, 최모 전 부국장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유우성 씨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중국과 북한의 출입경 기록에 대해서 영사 사실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증거를 제출했다 사실 검찰도 기분 나쁠 거예요 국정원으로부터 받았는데 허위였어 그렇죠 검찰이 완전히 개망신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해서 아이라 봤고 결국 검찰은 그때 유시를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면서 언론도 나빠요 그때 딱 일면으로 그냥 국가보험법상 잠입, 특수 잠입, 탈출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는데 이렇게 이모 국장, 최모 부국장이 이렇게 가짜 자료를 줬기, 증거 조작을 해서 줬기 때문에 검찰이 당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드러났고 또 이 두 사람이 자신들의 관여 사실을 은폐하고자 수사 대상자인 부하 직원들에게 입마금 지시하고 증거 조작하고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다라고 검찰이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증거 조작을 주도했던 김 과장 부하 직원이죠 징역 4년, 이 전 차장 벌금 천만 원 선고받는 등 부하 직원들만 처벌받았을 뿐 이 두 사람은 빠져나갔거든요 이번 수사에서 이들이 2014년 수사 당시 범인을 은폐하기 위해 각종 증거를 은닉하고 변주해서 자료를 제출한 거 이들 기소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진작에 재판을 넘겨주고 처벌받았어야 될 일인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하나씩 이렇게 제기를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볼까요? 이번 평양정상회담 외신들 반응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국내 언론들은 어쩜 그렇게 다들 그렇게 삐딱선을 탔는지 박근혜 정부 때는 한마디 하니까 조선일보가 터부로 통일대박 막 하면서 지금은 정반대 기조지 않습니까 그럼 외신은 어떠냐 외신은요 대체로 다 예를 들어 월스트리스 저널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과의 협상에서 교착상태를 타개하는 한국과의 약속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겨냥한 김정은의 대담한 전략이다 전쟁 없는 시대를 약속했다 의미부여였어요 시대인도 뉴욕타임즈도 핵무기도 위협기업도 없는 평화의 땅을 만든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정말 처음 약속한 것이다 고무적이다 영국 일간지의 가디언도 지금 핵 문제에 대해서는 조치가 부족하다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방문해야 되는데 도대체 대한민국 언론들은 어떻게 되는 노릇인지 부정적인 일색이에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께서 우리 국민 라디오를 많이 성원해 주시고 국민 라디오를 많이 이렇게 퍼뜨려 주셔야 돼요 결국은 결론이 그거구나 그렇죠 그 얘기하려고 했었죠 오늘 시사팬더의 결론은 국민 라디오 많이 청취해 주세요 그거였습니다 아 나 찍어라 오늘도 이 소식 저 소식 정신없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사팬더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